연속하는 두 자연수 x와 x 플러스 1의 곱을 y라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뭐 사실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네요. 그냥 이것과 이것의 곱을 y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. y는 x와 x 플러스 1의 곱이다. 전개해주면 결국 y는 x 제곱 플러스 x가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2차인 2차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이 수신은 이곳에서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대를 드는 법을 한izada이 이렇게 두고 이곳에 제곱 플러스 1의 거위를 흡사하는 건 덧붙여는 수선을aps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전개해주시면 됩니다.